세븐틴 안무 동작 뭐 없냐? 세븐틴 안무 동작 뭐 없냐? 콜콜콜콜 이거야? 이거 쓰면 돼요 오케이 이거까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놀이 맞아 맞아 오케이 이제 승건이 우리 가사 진짜 어려웠어 야 승가다 가 준비해 어 야 솔로곡 부르지 마라 에이 그런 양심이야 야 알아야지 재밌어 승관아 알지 알지 적당히 알면서 헷갈린 걸로 할게 어 응 무시색깔색깔색깔색깔색깔색깔색깔 이니시다 앞에 세깔색깔색깔 이니시다 앞에 세깔색깔색깔 이니시다 앞에 세깔색깔색깔 이니시다 앞에 세깔색깔색깔색 나 두개 10분이서 한번 상황극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한번 쭉 읽어주시면 그걸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게 나을까요? 알겠습니다 레디 액션 해주세요 오케이 레디 액션 유명 맛집을 찾아 새벽부터 줄여서 있던 정안 One hour, a long time no see 드디어 고지가 보이는데 바로 이때 뱃속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가 오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정안은 바로 뒷사람 비노에게 자리를 맡아다도록 부탁한다 아이 마스 토일렛 익사이 응? 2년진데스까? 아, 소소데스 토일렛도 익기다이데스 오케이 아, 다이져브 데스까? 이때 키때모 아, 하이 아리갓도고자이마스 예 예 얘가 질문하면 얘한테 말할 수도 있겠다 저는 순서한이나 이럴 수도 있겠다 아, 그럴 수도 있겠다 아,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스피드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세요 뭐라고? Pardon? 니가 이러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Let me introduce yourself I'm 정안 You're 정안? Yeah 아, 음 하이는 왜 이런 거 You, you like, share You like, favorite 멤버 승관 아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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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. 직접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